음악의 무릉도원 온 더 스테이지 9회 다음주 도원차트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. 이번에 출연하게 될 게스트는 힘든 삶을 치유해주는 힐링 보이스 가수분들이 등장한다고 하는데요. 그렇다면 우리 찬호님도 노래를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? 더욱 화려하게 컴백한 음악의 무릉도원 랭킹 뮤직쇼 도원차트 온 더 스테이지 9화는 월요일 밤 9시 30분 K-STAR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K-STAR TV 채널 번호 안내 링크는 이 영상 하단 첫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